이번에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면 집권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이 됩니다. 이번 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도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한상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2019년 4월 이뤄졌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김 위원장이 두 달 만에 가진 첫 대외 행보로 당시 북로회담은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한 우군 확보 차원이었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도 북한에는 자국 안보와 주권 유지를 위한 보장이 필요하다며 북한 입장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때의 정상회담 의제도 지역 정세 안정 도모와 공동관리, 긴장 완화를 위한 협력 등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두 번째 회동에서 양 정상은 연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호 입장을 지지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밀착 행보를 보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 도움을 받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약이라든지 군사 물자 지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찰위성,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양국 군사협력 강화를 과시하는 차원에서 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 태평양 함대사령부 33번 부도와 같은 군사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보스토친이 우주기지 방문 가능성 역시 거론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대북 식량 원조나 수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 확대 문제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한상영입니다. 연합뉴스티비 한상영입니다.